더블스 안녕하세요. 레디입니다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저희는 러디스 레이브 골라야고요. 아, 입이 너무 얼어가지고 말이 안 나는데 네, 그리고 지금 몸이 너무 얼어가지고 춤이 너무 안좋아서 그게 너무 아쉬운데 아, 이제 춤을 보면 몸이 높겠죠? 그러니까 안 돼. 레이드비 죽지 마. 아니, 탕후룩 쳐도 같이 왔어. 아, 괜찮아. 사실 원래 멤버가 2명이나 빠져서 취소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취소 공연만 하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냥 버즈키니까 3명이지라도 하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복수 감사합니다. 네, 그 다음에 지금 너무 추우니까 이게 붙어있으면 따뜻해지잖아요. 그래서 체온이라는 도구로 시작을 할 건데요. 저희가 이제 체온으로 몸을 녹일 차례인 것 같습니다. 네, 체온하고, 그럼 노래하고 다시 와이크 틀리도록 하겠습니다.